네이처리퍼블릭 잘 나오고 있죠? 저를 심쿵하게 만든 네이처리퍼블릭의 제품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아쿠아 선크림도 너무너무 좋지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짜자잔 잇아이드 제가 원래 평상시도 이 제품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크림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서 이 신제품으로 또 나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먼저 쉑쉑 흔들어서 그리고 슉슉 두 번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퍼프로 차갑게 톡톡 자연스럽게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가벼운 잡티 커버도 다 할 수 있는 멀티 그리고 심지어 이게 쿨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부에 닿게 되면 5도 정도 온도를 낮춰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여름에 무조건 써야 되는 제품 아닙니까?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좀 자랑 좀 하려고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예쁘고 자신 있게 아이스펌프 써울과 함께하세요 아이스펌프 써울과 함께하세요